페기 위트슨은 미국의 생화학 연구원이자 은퇴한 나사 우주비행사입니다. 현재는 액시엄 스페이스의 우주비행사인데요. 총 675일 동안 우주에서 지냈는데 미국인 중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위트슨은 여성 최초의 민간 우주미션 지휘관으로 취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도전하는 그녀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전설적인 우주비행사 페기 위트슨은 레전데리 전설적인 마침내 전설적인 우주비행사 페기 위트슨은 마침내 전설적인 우주비행사 페기 위트슨은 날아갑니다. 우주로 다시 이번 주말 우주선이 지상에서 솟아오르다 발사되다 날아갑니다. 우주로 다시 이번 주말 날아갑니다. 우주로 다시 이번 주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한 번 더요. 그녀가 말해줍니다. 우리 케이트 스노우 기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환상적인 모험에 대해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에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아름다운 등등 그들의 초콜릿 케이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해줍니다. 우리 케이트 스노우 기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환상적인 모험에 대해 그녀가 말해줍니다. 우리 케이트 스노우 기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환상적인 모험에 대해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한 번 더요. 이것이 실제로 실내 모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내 모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내 모듈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 페기 위트슨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팀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전에 크루, 공동작업에 종사하는 조 또는 반 그래서 뉴스 크루는 뉴스 팀, 뉴스 제작진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뉴스 스킴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전에 내부에서 액시엄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건물 내부에서 액시엄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인프라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과 같은 우주 인프라 내부에서 액시엄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건물 내부에서 내부에서 액시엄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건물 내부에서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 이란 뜻입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처음으로요. 처음으로요.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실물 모형 모듈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글 모형 모듈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小 поех기 곁 snipp 물 relating lamentarsi 갑니다. 마지막에, 한국의 전체는 다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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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